주유팀은 이게 또 애시를 가져가면 좋은 게 여창하면 액시, 바루스가 같이 밀덕 가능하니까 네 그러면 캣을 줘? 바루스까지? 오! 야 이걸 얘기하고 야 아니 원래 캣을 가져가면 DRX 입장에서 바루스는 우리 꺼내 이거였는데 아니 뭐, 요즘 바탕이 어떻게 저렇게 돼요? 그러면 우리도? 우리 더 강하게 간다 4원딜 싸움 한 번 해봅시다 여기다 바이까지?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일종의 갱킹형? 어떤 메이킹 정글러로서 우와! 나왔어요? 컨셉을 약간 대치구도에서 날려대겠다? 전선의 챔피언? 네! 너 니달리 언제 시켜주냐? 뭐 이런 얘기들도 항상 많았으니까요 언제까지 탱탱한 것만 해야 되냐? 수월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분명히 의미 있는 픽입니다, 싸이온도요 사일러스가 1렙 때 좀 세다 보니까 한 번 쓱 이렇게 지나갔던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미드 뽑기가 미녀까지 놓쳐가지고 맞습니다 미드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쓰러질 것 같은데요? 아 굴대 소문값이 있었네요? 아래쪽 전체적으로 시야 한 번 훑어주고 이거 초반에 창 들어가거나 이러면 또 각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어 네 그러면 픽킹강을 지금 와드 밖으로! 이거 창각에 따라 달라요 창! 멀리서 창! 이거를 계속 던져될 겁니다 야! 미는 명사 덕담! 어 이러면 다이브 아빠까지 받을 것 같은데요? 그래서 계속 봐야 돼요 이게 클리어도 빨라서 다음 웨이브까지 가기가 쉽거든요? 오공 부르고 있죠 오공 오공 오고 있는데 창! 아 맞았어요! 계속 맞나요? 예! 오공! 아 저기 웬턴! 오공! 병타창! 오공! 오공 오고 있어요! 오공 오고 있어요! 오공 오고 있어요! 오고 있어요! 오고 있어요! 창! 와 오고 있는 거 아닙니다! 결국 이런 식의 플레이 위에서 니달리 뽑은 거고요 예! 있었어서 앞으로 좀 더 불편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! 이것자 한 번 혹시 예! 이달리가 빨라요! 벗고벌 누비고 다닙니다! 이달리! 창! 이거 창! 제대로 들어갔죠? 제대로 들어갔죠? 명창인데요 명창! 이달리! 지렸다! 지렸다 사일러!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바텀이에요! 그렇죠! 이걸 넘겨보는데 잘 피했고요! 전멸 없는 사일러스! 아 역으로! 오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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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크업! 네! 오공! 그리고 원업까지! 오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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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밸! 담밸! 아! 이게 다입니까? 일단 스펠은 다 빼놨으니까 그렇죠! 그 의미가 있죠? 그리고 라스카에도 그러니까 오버파밍이라도 하는 거예요 어그로 끌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싸이온 상대로 네! 자 아래쪽에서 그러면 쓰러다가 이제 뭐 빼놓은 게 있으니까 힐이 나와두면 좋겠는데 어! 다시 넘어오네요 창! 한 번만 회수하며 집에 가는 거 아 여기 옆에 있습니다 어! 안 갔네요 저 바텀 풀스펠만 어떻게 딱 힐로 전환할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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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이대일! 엑시 엑시 엑시! 어! ided길블드 beer 워드스펠만 대니 페린드 드릴어 세ardi 도사님 이리 오세요 true 아 이쪽도... 결국 처형까지도 한번 노력해봤을텐데 쉽지가 않았고요 들어 나가야겠죠 그래도 상대 정화 없고 이니쉬 좋은 조합이고 여기 전령에서 한번 만들어보나요? 레넥톤 실제로 쎗니다 지금 스펠 빠진건 동일합니다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라스칼도 올라오고 있죠? 애쉬 쿵 있어요 커튼 콜도 있고요 자 그러면... 와따 갔다 왔다 왔다. 먼저 날아와요. 한 점으로 쏘 태어. 그렇죠. 정확히. 가라 버린다. 가라 버린다. 시원하게. 근데 싸이온이. 싸이온이 벽을 세우고 있어가지고. 벽을 세우고 있어요. 그래도 맥콘의 힘을 이용해서. 근데 아지로 와요. 다 왔어요. 날아와요. 4방에서. 드래프타. 싸이온픽도 빛이 나는 거고요. 화살. 커튼콜. 우리도 쏜다. 2방. 멀리 가버렸어요. 궁극에 쓰면서. 앨리스 정글에 나와가지고. 새끼 거미 던지고. 나서스 잇 깔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. 스킬샷도 하는 거. 그거를 니달리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서. 다시 쩍쩍쩍. 맞춰놓고. 또 돼요. 기반이 되는 건데. T1이 그런 마이크로 어떤 컨트롤. 중간에 디테일 면에서 거의 최상급 팀이라서. 그렇죠. 아 맞췄어요 벽에. 벽에 걸려서. 또 벽이에요. 아 비닭의 한 번. 한 입. 한 입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아까 비닐. 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. 아 양보한 거 아니었어요? 뭔가 저게 선수들이. 양보한 거 아니었어요? 순간적으로 캐틀 궁이 켜지면 이거 우리 원딜이니까 져야지 하다가. 어 맞다 얘 서포시지. 이렇게 되는 거죠 느낌상. 용 때까지 애쉬 궁 돌리면. 아지르 노려보자. 아지르 노려보자. 아지르 노려보자. 아지르 노려보자. 그 다음에 오공. 오공 있지 않나요? 오공. 타워 없어요. 어떻게 달라붙을 수 있나요? 아 그리고 벽이 와요. 세산이 옵니다. 움직이는 산이에요 저거. 아아악. 산이 진짜 달려요. 산이 드립스러워. 잡을 길이 없을 것 같은데. 에이. 나도 백궁 나도 백궁 나도 백궁. 네. 근데 결국에 이쪽은 도망간 거고요. 아 예. 폼이 다르고요. 또 같은 행성을 다 떴고요. 예 저거 진으로 잡으려면 200대 때려야 됩니다. 네 그래서 못 잡고요. 워크레이드에 맞춰서 더 빨리 끝내보자. 이게 치고 나가야 되긴 하거든요. 바로 치고 군배사들. 여기다! 맞자마자 아웃 선거에요. 차렷. 차렷. 그냥 나가. 게임 받고 나가 이거에요. 네 진짜 차렷이 그냥 듣기만 해도 몸이 있어요. 그리고 벽이 옵니다. 벽이 와요. 벽이 오면 가야죠. 진입장에서는 진짜 싸이온이 바론이에요. 진짜. 설마 대량 이루고 때리니까 대량. 아아악. 잠깐만요. 정 많이 τοstone. strings. 좀 더 앉게 하고 있어요. isierung. 전치 없는 게임이야. 어림받으면 안 됨? 아아 안 돼. 궁극받은 뭡니까 여기서? 뭔 시간이따가! 아 근데 데이크에다가 도망가? 네! 아래쪽 페이커가 덕담 들어줬구나! 사일러스트는 이미 위에 있어요! 네! 페이커 아질은! 아 이거 지금 사냥당하는 그림인데! 아 이거 몇 명 살지! 어 너도 바로 나왔어요! 페이튼! 페이튼 빨리 와서 라스칼! 에라이 돈다! 돌아버리겠네! 그렇죠! 오공이 도는 건지 내가 도는 건지! 아 그렇군요! 그래서 양명 받아놨고요! 네! 이거 뭐 페이커가! 아! 아! 네! 바론이 오네요! 네! 어떻게 해야 될까? 나 절대 킬 양보 안 하겠네! 아이고! 예! 그거 먹었나요? 예! 일단 뭐...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이온의 사이온을! 이내기 사이온이 생각보다... 사이온도! 그래도 잡을만한데요! 잡을만한데요! 죽어라! 죽어라! 그래도! 죽어라! 그래서 대우스야! 죽어라! 자 이제 뒷끝! 잡았다 디아릭트! 우승은 아니고요! 이제 뒷끝 아래쪽! 아니죠! 잡았는데 이미 다른 쪽은 다 터지고 있기 때문에! 어 예! 신경! 예! 그래도 대명이 남겨요! 네! 제.. 어떻게 안 되나요? 어떻게 다른 건 안 되나요? 앞쪽은 싸대는 사람이 많아요! 어... 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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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니다! 여기까지 왔어요! 아 여기 왜 이렇게 당해! 자 크로코! 돌쥬피! 크로코! 2분이 있는데! 자! 키만 두 기다렸다고 하러 갔다! 그렇지 그렇지! 마지막 라우스! 내 마지막 칸백! 잠깐만요! 내 마지막..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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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remains gotta be me 와... 장한들 입장에서 진짜 화색 뜨나서 뚜껑 열리는 경기력 오공 한번 돌게 해주세요 엘라잇! 가란! 아 베이트! 우물까지 퍼 올렸어야 되는데 결국 다시 왔어요 재우 또 왔어요! 재우 또 왔어요! 네이저 마사지 좀 봤고요 그래서 체력 많이 빠졌는데! 체력 많이 빠졌는데! 일단 넥서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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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온이 때립니다! 와 지지! 사실 막말로 그런 플레이를 해도 누가 봐도 감동할만한 경기력이었어요 칠만한데 칠만한데 anche loro 사이 초식이 있어 나 딜링 좀 올릴게 나도 사이 초식이 했어 형님들 나도 DPM 올릴게 형님들 잠깐만, 어시 좀 어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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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 에이지x3 아이고 GG 싸인은 근데 시체된 다음 게임은 빠르지 않아? 인게임 또 디테일까지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이렇게 데이터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갖 거 다 먹었죠 T1이 진짜 대단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뱀픽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T1다운 그리고 현주 LCK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T1다운 그런 경기력이 나온 이번 두 번째 매치였습니다 T1다운